안녕하십니까 해남욱 홍교로 84에 위치한 한우 암소 맛집 한양한우입니다. 한양한우의 대표 메뉴는 툭불 한우 암소구이, 한우 육회 비빔밥, 직접 끓인 한우 사골곰탕, 한우 버섯 불고기입니다. 저희 한양한우는 4인, 8인, 32인의 단독놈을 보유하고 있어 가족 모임, 단체 모임에 적합하고 바로 옆 공용주차장 이용 가능합니다. 예약문의전화 061533-3883입니다. 맛있는 한우 드시러 오세요! 예약문의전화 061533-3883입니다.